안녕하세요 RSJ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바꾼 기념으로 간단하게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면도 롤플레이 영상을 하려고 구매했었던 면도솔이 있어요 꽤 모가 거친 편이지만 막상 소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테스트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이크 소리나 좌우 구분 같은 것들 잘 확인되는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은 가벼운 알루미늄 같은 소재인 이게 아마 이탈리 제품으로 알고 있구요 이름이 뭐였더라 오메가라는 기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얼어서 적혀있어서 못 읽겠네 우선 제 손에다가 쓰담쓰담 해보겠습니다 아마 소리는 가까이서 들리는 느낌은 아닐거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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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직접 브러싱 해보겠습니다. 소리가 꺼질수도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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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는 단어반복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간단한 단어반복 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봉글봉글 봉글봉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쯔缺 오랜만이 하니까 오랍십니다. 자주 해야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에는 제가 휴지를 한 장 뽑아서 마이크 주변을 건들고 감싸고 만져볼텐데 소리가 괜찮은지 들어봐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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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테스트 겸 저도 이 마이크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으로 꾸준히 이게 정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니 ASMR이라고 해서 짧은 거 한 편. 그리고 앞으로 짧은 거 한 편 조금 길이 있는 거 최소한 20분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자취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잘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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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